안녕하십니까 핫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핫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월세 많이 나오는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코너 건물이라 인물도 좋고 평수도 좋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거주하기 좋은 뇌물입니다 본 건물은 상하로 지하와 공사가 첫 삽을 떠서 앞으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는 위치에 월배역 도보 10분 거리 약 700m에 도로변에서 진입하면 바로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라 차량 진입도 용이하고 양방향 주차라 세입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직접 거주하실 분들은 본 건물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장보고 생활하기 편한 대동시장이 위치해 있고 월세도 많고 다가구로서 많은 장점을 갖춘 뇌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차량이 있는 곳이 상하로입니다 상하로 이게 대구시에서 약 34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차량이 지상에 다니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지하로 지하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너편 대곡지구의 세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차량이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상하로 앞쪽에 전부 다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음식점들 식당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점심 시간대쯤이나 아니면 주말 각종 모임하기 그런 상권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역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주변에 시장도 끼고 있어서 직접 거주하시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하면 코너에 있는 건물이라서 차량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오늘 건물 많이 선호를 해요 도로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주차도 오늘 건물 완벽합니다 제가 건물 뒤편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본 건물 진입할 때는 건물 앞쪽 편으로 건물 많이 이용을 진입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건물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건물 앞쪽 편 도로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우측의 이 건물입니다 건물 딱 봐도 대형 건물이죠 평수 101평입니다 101평 주변의 건물과 비교해 보면 쉽게 말하면 잽도 안 되죠 이 동네에서 제일 대장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코너변 6m고요 이쪽 코너변 8m입니다 그래서 8m, 6m 코너 접한 건물이고 1층에 상가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 이거 나중에 나가면 분할해서 두 칸으로 쓰셔도 되고 지금은 뷰티샵이 한 칸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고요 상가 앞쪽으로도 주차가 전봇대 저기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한 대, 두 대 코너변까지 세 대 그리고 포트 있는 자리까지 네 대 건물 외곽으로만 기본적으로 네 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도 보면 전부 통유리에 그리고 1층 여기 주먹돌이라고 하는데 이 돌 참 비싼 돌입니다 지을 때 그래도 좀 주변 건물보다 확실히 신경을 좀 더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내부 진입하면 주차장 1층 주차장인데요 정식 주차 라인이 우측에 한 대, 두 대 그리고 건물 안쪽으로 네 대, 네 대에서 총 10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으로 건물 내로 주차가 총 14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도 편리한 양방 주차입니다 오늘 또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아침 새벽에 또 전화 왔더라고요 앞에 차가 막혀 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세입자들이 그런 점 참 불편하게 느끼는데 오늘은 이런 양방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는 참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을 때 이 정도 연식 건물들 비교해 보면 엘리베이터 없는 집들 참 많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베이터를 한 대 설치를 하면 건물에 새 가구가, 원룸 새 가구가 빠져요 그래서 수익을 생각해서 엘리베이터 없이 가구수를 많이 늘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요년식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 참 귀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우선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층하고 3층은 배열이 같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서 제가 구조랑 국도 현황을 보여드리고 제일 위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다양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투룸, 스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쪽에 1호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이쪽 라인을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3룸, 그리고 2룸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가구수는 총 6가구 2층에 들어가 있고 3층도 6가구이고요 제일 위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층 4층이죠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 세대 한 가구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원룸하고 3룸이 이렇게 한 가구 있어서 총 건물에 16가구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나가보면 입구 앞쪽에 창고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참 짐이 많죠? 지금도 창고로 쓰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좀 화단도 하나 꾸며져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바로 대곡지구가 보이는 위치고요 그리고 건물, 여기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 북쪽이죠? 북쪽편으로는 바로 월배역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끝에 까만색 건물, 저기가 롯데시네마 그 앞에 롯데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저 월배, 아 저기 롯데백화점까지는 도보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우선 건물은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 현재 옥상 방수도 아직까지 물도 잘 빠져나가고 있고 물고임 없이 아주 옥상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건물 1층으로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 원룸 9개, 2룸 2개, 3룸 3개, 주인세대 총 16가구에 대지 334제곱미터, 건물 658제곱미터 대지 9평수 한산시 101평, 건물 199평입니다 건축연도 2016년 2월에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7억 5천에 대출은 3억, 보증금 5억 3천950만원 총 인수가 9억 1050만원입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은 517만원 이자 제외하고 41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면 11억 1천, 11억 1천50에 인수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건물 인수 가격이 좀 부담이다 하시는 분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은 총 6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건물 인수할 때 부담을 조금 줄이실 수 있도록 하 팀장이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본 건물 이쪽 도로로 진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건물 바로 좌측편에 보이시죠 차량 진입하는 여기 있습니다 도로변 도로변 바로 한 블럭 뒤편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이 길다로 쪽 내려가시면 바로 월배역입니다 도보 10분 충분히 월배역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신호등 저기가 대동사거리 대동시장 내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쪽으로 진천역으로 쭉 이어지는 라인까지 전부 상업시설이 밀집이 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상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오늘 건물 인물도 좋고 대지평수도 좋고 그리고 월세, 월수익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월세까지 잘 나오는 오늘 이 건물 어떠십니까 굉장히 매력있는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틴 양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